slack 어치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? 너 그나마 옛적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, 이 씨발놈아 옛적? 까구들이 있네 이 씨바들 철충아, 돈이기 다야? 예, 형님 때리고 나가 한 2년 정도 고생하면 될 거다 우민이 나왔습니다 긴장 좀 되겠네, 조철충이 옛날 누들하고 쎄쎄하던 그때 철충으로 뭐냐, 지금? 얼마 전에 내가 큰일 하나 했다 무슨 일 준비하는 거냐? 모른다 다시 시작하자 야, 꿈꾸! 나 몸 만들게 전체 조직이 널 쫓을 거야 너 죽을 수도 있다고 걱정 안 한다, 여러분 신분 상금 좀 해보겠다는데 왜 그 새끼들 들고 그러나 지랄지랄, 지랄이 내가 말했지 내 주변 건드리지 말라고 우민이, 우민이 돈가방 제가 쓴다, 여러분 이빨! 별로 안 해라 다 필요 없어 이제 네 모가지만 있으면 되나 시발놈의 돈이 사람 또 강한하게 만드네 지금 이 자리가 너하고 나보고 마지막 자리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야 Job 일어서 15 Pas 3 한적 한적 스크랫 휴대표 양평